자 여기에서는 이 뒤로 바꿔 줘야 되요 여기 보니까 그는 사람 감정 이잖아 그지 사람 감정은 수동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는 i 사람 감정이죠 수동으로 나타내 줘야 겠지 자 b 자 when 이것도 의문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순서로 와야지 이것도 간접 의문 이에요 i would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b 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living in a world in a world at peace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 being able to develop my mind and talent 나의 마음과 재능을 개발 발달 시킬 수 있는 것 b and c enjoying the love of my family and friend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즐기는 것 이 세 가지는 are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a b&c 가 이렇게 연결된 거야 자 여기는 before 가 들어가야 되고 ago 는 구절에 아니면 표현 끝에 오는 거지 ago 는 그러니까 3 years ago 이런식으로 3년 전에 끝에 오는 거예요 ago 는 자 그 다음에 another one 또 다른 것 음 얘가 주어인데 단수 잖아요 그지 에디슨의 발명의 또 다른 것은 was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mployed 이럴땐 고용하다 주어가 없어요 관계부사 안되겠네 which 주격관계대명사였겠죠 자 여기는 exchanging 뮤직 파일 어 뮤직 파일들을 교환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지 단수 취급 들어가야 된다 have 가 아니라 has become very common 매우 흔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답은 cold 겠죠 많이도 나온다 그지 오영식 수동이죠 그래서 뉴스 프린트 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이 자 그 다음에 b 요거는 요 참 애매모호해 자 그것은 더 잘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 타올들 보다는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여기에 됐이 하나 생략되면서 요렇게 꾸며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에요 어 됐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됐이 들어가면은 얘가 들어가면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 바로 뒤에 해보잖아 그러니까 이 됐은 안되는 거야 어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간만에 나온 비교급 수식 베리는 원급을 수식 하죠 이거는 클리너는 비교급 이니까 멋지 답은 자 여기는 자 아이스팬한테 올디스탄 5번이 잘못되세요 머스트가 아니라 슈드 자 나는 모든 이 시간과 그리고 돈을 쇼핑하는데 소모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때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요렇게 쓸데없이 식인가 쓸데없이는 모르겠다 쇼핑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했던 그 시간에 그리고 그때 콤마 외는 계속적 관계사고 이거는 그리고 그때 이런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요 나는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디자인에 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슈드 헤브 페인티드 머스트 헤브 페인티드 조동사 헤브 pp 는 다 과거 시제로 해석해 주는 거야 근데 해석이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야 슈드로 나가면 뭐뭐 했어야 했다고 그리고 머스트 헤브 pp 를 사용하면은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보면 소식 he had heard 그가 들은 소식 라디오에서 그가 들었던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야 이것은 그에게 그 소식을 상기 시켜 주었습니다 선행사 있으니까 왓이 안되고 됐 들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보스 하고 이치는 보스는 뒤에 복수가 나오고 이치는 뒤에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맨은 이건 복수지 a 자를 써야지 단수죠 그러니까 보스 자 c 여기는 have made는 현재 완료지 근데 여기 과거 시제 있네 그래서 since가 들어가는 표현이 아니면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는 같이 못써 그러니까 과거 완료인 head made 써야 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4번이 잘못됐고 자 right after a and b 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그리고 그의 학위를 받자마자 받은 이후 곧 이렇게 ing로 바꿔줘야 돼 자 여기는 cold 라고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O형식 pp 가 되는 거고 여기는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는 바이오슛 이라고 불리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enable 가능하게 하다 O형식 동사예요 착용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목적격 보호에는 기본형으로 투부정사 들어간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will be b동사가 2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격 보호 물론 이거는 원급 비교이기는 한데 어 여기서 about help as 여기는 help 가 들어가면서 이런 거를 절반 2배 3배 1 밑으로 가는 절반 4분의 1 그것도 배수사라 그래요 배수사 비교급이 되고 그때는 뒤에 as는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고 앞에 as는 뭐뭐만큼 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럴때 about은 부사로 대략이지 대략 절반만큼 무거울 것입니다 그 전통적인 것들 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주격보호는 요 자리가 되는 거고 이거는 형용사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about half as는 뭐냐 요거는 요 형용사 수식 부사 자리가 되는 거야 아 참고로 원급 비교해서 앞에 있는 이 as는 부사 as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미지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는 위치가 잘못됐어 where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the rest of the family 나머지 가족들이 먹고 있다 아침을 삼형식 완전하네 여러분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름나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